너희들 아는 단어들은 좀 있냐? 외우는 수건은 좀 있어? 있지. 사람은 뭘로 알고 있어. 뭐? I, my, me, me.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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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약간 중일 때 배우는.. He, his, him, his. 한 장한다 한 장에. She, our, our, our. We, our, our, our. 누나, 저 이거 독일어도 할 줄 아야.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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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.